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일 마지막에 계란 마카롱 소스에 찍어먹는다 이 사이에는 마늘을 먹어서 흐름이 더 맛있어요 치즈 이건 소스에 찍어먹는다 소스는 소스로 만들어주는다 소스로 소스로 만들어줄게요 소스로 소스로 만들어진다 소스로 소스로 만들어진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참기름 양념장 너무 맛있어 치즈볼 아삭아삭 골고루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오징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